나 죽어 나의 수면 힝 힝 여기서부터 자꾸 올라가야 돼 몸에서부터 끌어땅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당기는 거야 힝 서너 소리가 지금 들어 bowl 힝힝 나와 있어 이렇게 돌아서 올라와 있는 느낌 세넷 세넷 땡기지마 이거 소리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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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보내 올려보내 가면서 두꺼워지지마 더 얇아지는거야 더 얇은 소름 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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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넷 넷 넷 멀리 넷 넷 넷 넷 얇게 땡기지마 땡기지마 위로 올라가면 돼 세넷 넷 넷 넷 돌아오지마 내려올 때 세넷 넷 넷 넷 날라가버려 세넷 넷 넷 아아아아악 오케이 자 이런 느낌 좀 전에 이렇게 했지 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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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그 위치에서 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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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크게 나와도 상관없어 다만 부드럽게 감싸진 소리 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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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리면서 자 이의 위치와 두께에다가 살짝 뿌옇게 감싸만 주는 거야 커버링만 넣어주는 거야 그게 파사치와 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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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부드럽게 만들어 세넷 위로 감싸줘야 돼 목에서 감싸면 안 돼 세넷 세넷 넷 세넷 다시 세넷 세넷 넷 어리 백 이에 백당려 백당려 이에 오케이 그러면 이에 이런 음색에서 정상적인 음색으로 가서 비광을 써서 비광공역 헤드보이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오케이 다시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이에 그 다음에 이에 세넷 이에 세넷 이에 그렇지 고기를에다가 자코를 셋 넷 목에서부터 데리고 가는게 아냐 머리위에서 음색은 스마트하고 얇은 음색이예야돼 이거 아냐 이런.. 이럴 때 막 힘들면 수증기가 이렇게 나가듯이 자 다시 세 넷 세 넷 세 넷 세 넷 세 넷 이렇게 손을 감싸야죠 그렇지 세 넷 세 넷 세 넷 세 넷 세 넷 세 넷 세 넷 세 넷 자 희 세 넷 희 울림을 주는 거야 세 넷 세 넷 세 넷 세 넷 반대로 해야지 희 무척하고 그 희도 절대 목에서 짜는 게 아니라 희 세 넷 더 위에서 더 위에서 늦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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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둥근 소리로 타unk 자 여기서 붙잡지 마 호흡이 쭉 머리 위로 빨려 나가야 돼 다시 얇게 세 넷 네 stri occu 세 넷 4 whom 사실 помощью iki 세 넷 같이 도 democrat 것 시청 pantalon 지민한 이제 민속 목 아싸가 그냥 머리 위에 갖다 놓으면 순풍순풍 잘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렇지. 이게 성악 소리라는 거지. 위로 위로. 위로 위로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 일단 몸에서 빼줬잖아. 빼준 상태에서는 아무리 덮어도 먹는 소리가 나는 소리가 펑. 쓸데없이 성대 접촉을 많이 하지 말라고. 이걸 사용하면 브링이 모음을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소리가 자꾸 넓어져 이렇게 펼쳐지지만 소리는 넓게 펼치는 게 아니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가슴은 열어주고 목은 열고 열고 열어주되 이렇게 얇게 돌아서 화살처럼 계속 이렇게 한 점으로 한 점으로 선으로 나가야 돼. 오케이? 음색은 더 얇은 음색을 써. 더 고운 음색. 머리 위에서 얇게 빼줘야 돼. 머리 위에서 얇게 빼줘야 돼. 목에서 퍼뜨리지 말고 입으로 나오면 안 돼, 소리가. 제게 아들 주셨다며 여기 청년 같은 하늘 여름 지나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가 나도 늙어 사라진 거야 평화로 환희로 사랑할 아직 어린 청년 우리의 기도 주시고 빼앗나 그리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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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주며 청년들 집으로 청년들 집으로 좋은데? 이번에 좋았어 제가 이제 사랑하기가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아프게 노래하려고 하다가